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쯤 무대에서 콩 잡고 있는 사람들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요 각 예매처, 블로그, 인스타, 개인 SNS에 후기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기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렸다고 하셔서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특유 결집 파이팅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공연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열릴 때 납치면 이제 이 뷔왕이었습니다 잘가요